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파입니다. 근본소개자로는 서울 송동구 송수동 2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재개발대지 64편 경매물건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타경 54818번입니다. 성동구 송수동 토지경매물건으로 진행중인 송수동 2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재개발대지 경매물건은 서울 지하철 6호선 송수역에서 889미터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수동 2가는 서울숲을 거점으로 신흥부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송수동 재개발 토지 경매물건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진행되어 취하 가능성이나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 등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 내필지로 구성된 물건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살펴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이므로 입찰 전 재개발 관련 투자 절차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참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대표필지인 대지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700만원 선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대지 212제곱미터로 한산한다면 토지공시지가총계는 약 8억 3천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관련 클린업 시스템을 통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주요 추진경과 등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시점 조합설립인가를 2019년 2월 27일에 완료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중인 지역지구로 확인되고 있으니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위해서는 입찰 전에 준비사항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성동구 성수동 재개발 토지 경매물건은 대지면적 212제곱미터이며 토지 위에 존재하는 불법 무허가 건축물로 예상되는 건물은 매각 제외된 상태로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감정가격은 2019년 1월 기준 17억 5,112만원이며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1억 7,512만원에 오는 9월 21일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1차 입찰이 진행 예정입니다. 입찰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이니 참고 바랍니다. 성수동 2가 재개발 토지 경매물건은 지난 8월 10일에 1차 입찰이 예정되었으나 채권자의 연기신청으로 한 차례 변경되어 이번에 매각길이 확정되었습니다. 황금나침밤 블로그에서 한 차례 소개해드렸으나 이번에 다시 수정된 물건 현황과 함께 재소개해드립니다. 참고로 기존 블로그 포스팅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제일 하단에 기존 블로그 자료 바로가기 마크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토지등기부등본상 맞소기준권리는 2018년 12월 21일에 설정된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한 공유자의 임의경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건물은 매각재해이며 이는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물등기부는 전산 발급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는 불법 무허가 건축물로 예상되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 후 매각물건명세서상 2명의 임차인이 현황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주거임차인 1명과 상가임차인 1명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인 권리신고 내역은 없으며 매각물건명세서상 일관매각이나 지상의 매각에서 제외되는 소유자 미상의 미등기 공장 주택이 소재하고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알 수 없다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만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으로 토지의 건물은 입찰외로 법정지상권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성립여부는 입찰 전 현장 방문 및 서류와 조건 등을 면밀하게 체크하고 해당 강공서 등에 확인하여 그 유미를 필입한단 후 이에 부합하는 운영플랜을 가지고 입찰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성수동 2가 재개발지역 내 토지 경매 물건의 핵심은 재개발을 통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얼마만큼 그 가치가 있느냐가 중요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변수를 확인해야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함께 운영계획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 이유입니다. 특히 이번 물건같이 여러 사안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은 매우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당부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인근 지역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다양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지구 내 거래 내역은 실질적인 가치출원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중장기 투자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성수동 2가 대지 경매 물건은 무엇보다 시세를 확인하여 합리적인 입찰가를 산정해서 낙찰이 될 수 있어야 할 듯 합니다. 또한 운영계획상 대지망 경매이나 법정지상권 성집 여부가 있으므로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은행과 검토 후 준비 여부를 확인하여 입찰해야 낭패를 방지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서울숲과 함께하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지구는 현존하는 명품 브랜드를 추구할 것입니다. 성수동의 랜드마크인 주상복합아파트인 성수동 갤러리아폴에는 2011년 중공 이후 지난 10년간 성수동을 신흥 부촌으로 탈파했고만 1등 공신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2017년에는 201m 트라마제 주상복합아파트가 뒤따르 입주하였으며 오는 2021년에는 200m 높이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가 입주할 예정에서 성수동을 새로운 서울의 명품 부촌으로 입지를 확고하게 할 듯합니다. 이 명품 아파들을 참고하여 현존 가치를 추론해보고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를 참고로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한 사진자료와 함께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동구 송수동 2가 송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재개발 대지 64평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